나 주말에 오머고스도 했는데? 괜히 임포스터 걸리면 막 두근두근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안녕, 친구들! 슬비예요. 오늘은 스크래치 페이퍼를 해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스크래치 페이퍼를 해볼게요. 문어! 문어부터 해볼래. 흰색 부분을 긁어내면 돼요. 이 선을 따라 그리세요. 어? 나 주말에 문어 먹었는데. 문어랑 숭어 먹었어요. 맛있었는데. 미안. 근데 또 문어를 이렇게 만들고 있네. 얘는 마늘 안쪽을 긁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면 잔여물이 좀 남아요. 그리고 나면 잔여물이 좀 남아요. 이걸로 부스로 끌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제 또 물고기. 예쁘다. 좋다, 좋다, 좋다. 태양생물 스크래치 페이퍼 완성.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게임을 그려볼 거예요. 뾰로롱 어몽아스. 너무 귀엽죠? 일단 얘를 이렇게 대고 따라 그릴 거예요, 테두리를. 해보자. 오늘 어몽아스 했는데 주말에 생각보다 어렵던데? 아니 벤트를 탔는데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바로 정크받아가지고 죽고 막 그랬어. 끝. 끝. 됐어. 이제 이거를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이제 신비한 맛으로 보여주지. 난 이게 그림 엄청 잘 그리는 거지. 머리가 세무가 됐어요. 어떡해. 내가 원래 우주하마 팬이거든요. 우주하마가 원래 배그 유튜버인데 갑자기 어몽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어몽어스를 알게 됐어요. 유령도 그려줬어요. 이렇게 무도 안에는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도 괜찮아요. 끝. 어몽어스 이미지도 그려봤어요. 완성. 스크래치 페이퍼 완성. 다음 시간에 핫토 쉐이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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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